엑스복TV 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 쿠리오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쿠리오 서남서쪽 116킬로미터 지점 규모 4.8의 지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25.7킬로미터 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낮에서 요낙군 원래 처음엔 헝춘 이었죠 대만에서 대만 헝춘 입니다 대만 헝춘 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요나쿤이 그 다음에 지금 이토만 그 다음에 나제 그리고 류코 그 다음에 쿠리오 지금 말씀드리는 저기 쿠리오 그 새벽 5시 40분 44초 이 쿠리오까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진이 이렇게 쿠리오까지요 근데 최종 목적지가 가고시마의 그 구마모토로 자꾸 보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페트로 파벌리스크 캄차스키에서 그때 7.0 난 다음에 구멍부터 돼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러시아가 또 마침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낮에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서요 시도를 보시면요 지금 잠시만요 컴퓨터 다운돼요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낮에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헝춘 지도 났죠 지진 났죠 지진이 나고서 이 헝춘에서 나고서 그 다음에 요나쿠니로 왔습니다 나서 이 도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거기서 낮에 잠시만요 지도가 약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지진의 흐름이 이제 그 헝춘 요나쿠니 이 도만 낮에 류쿠 지금 지진이 난 쿠리오 이렇게 쭉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이요 올라와서 결국에는 구마모토 이 구마모토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서서히 지금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예전에도 여기 보시면은 또 러시아의 쿠리스쿠에서 4.7이 오늘 지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쿠리스쿠에서 4.7이 있었죠 러시아의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지진이 나면서 쿠리스쿠에서 나면서 그때는 캄차카 반도였습니다 나면서 캄차카에서 그 구마모토를 쳤죠 바로 지금도 지금 보시면은 그 헝춘 요나쿠니 이토만 그 다음에 아 저기 저기 낮에 히라라 저기 아니죠 여기가 어디죠 류쿠 아일랜드 그 다음에 쿠리오 그리고 나서 구마모토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얘기인거죠 지진의 어떤 양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류쿠 해구에 물론 폭발로 볼 수도 있지만 난카이 트러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애매한 부분이긴 애매한데 이제 과거에 상황 왔을 때 이 저는 왠지 그 느낌 안 느낌으로 얘기할 수 없죠 여기 상황상 데이터상 보면은 과거에 마찬가지로 구마모토로 지금 구마모토에서 또한 지진이 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또 에콰도로 근처에서 낳았던 지진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진이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듯한 지진도 움직이거든요 지진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에너지는 이건 종교적인 얘기인데 종교적인 기독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아니고 이제 다른 종교의 얘기인데 기 즉 신 신 즉 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즉 신이고 신이 죄송합니다 기가 즉 신이고 신이 즉 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 에너지를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제가 과거에 종교에 좀 관심이 많았을 때 잠시 이렇게 좀 그냥 관심을 조금 가졌던 거 예전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은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장노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 하나의 에너지를 봤을 때 에너지의 움직임 이게 지진을 분석하는 자료들을 봐도 다 에너지를 보고 서양에서 서구권에서도 에너지를 파악합니다 에너지죠 힘이니까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지진이 땅을 움직이겠어요 에너지의 파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파장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다는 느낌입니다 이러면서 그 최종 목적지가 구마모토일 것 같은 느낌 과거에 대사를 보고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보시면 중국에 여기 나치 여기 나치는 우리가 항상 그 봤던 곳이죠 나치하면 어디겠어요 항상 우리가 왔던 신장에 아커스 신장은 아커스 그 다음에 시장 티벳은 나치스였죠 여기서 얘기하는 나치라는 건 시장 나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나치스 티벳을 얘기하는 티벳에서 깨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중국의 지진이 그 굉장히 그 기존에 여기 이제 티벳 신장 윈란 수천 칭하이 밖에 타이산이라든지 림펀스 같은데 이렇게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국 역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림펀스가 참 마음이 걸리는데 왜냐면 거리상으로 이렇게 진안까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징도 그렇고요 그 산샤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이 지점에서 지진이 자꾸 난다는 게 좀 걸리고 이게 하여튼 이렇게 지금 상당히 중국의 지진이 우리 서해안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참 아시기 많이 쓰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지진은 그 중국 티벳에서 발생을 했고요 나치스입니다 4.7 규모는 4.7입니다 나치스의 서북 서쪽 134km 지점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 낮았습니다 4.7에 10km면 충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불의 고리 중국, 대만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화산도 폭발하고 있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또 인도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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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청에서 6.7로 얘기해서 처음에 강진이 와서 그 다음에 또 이 그 어디죠 저기 남태평양 쪽에 그 뉴질랜드 바누와드 로얄티 파피안 6인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찍으면서 대만에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땐 고맙도록 하지 않나 지금 보면은 Y자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항상 보면 Y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Y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과거에도 대지진 날 때 좀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Y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뉴질랜드 아 캘르마덱 과 그거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뉴질랜드 캘르마덱 지스번 같은데 그 다음에 사모아 솔로몬 피이지 통가 로얄티 뉴 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그 저기 파피안 6인이 뭐 저기 바누와뚜을 치고 오면서 아 인도네시아를 치고 와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또 알리죠 이쪽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Y자를 그린단 말입니다 Y자를 그리면서 이 Y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대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Y자가 이렇게 해서 Y자가 그 우측이 일본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Y자의 곡선이 이 Y자의 흐름이 이 Y자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거죠 근데 최종 목적지는 구마모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하여튼 지금 사실 지진에 대해서 어떠한 이렇다 저렇다 어떠한 단정조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매우 위기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분간 뭐 좀 추이를 보면서 기상 뉴스를 진 뉴스를 계속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유튜브 뉴스 꼭 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